음악 또 여기 아직 얼굴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사정에 계신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어떻게 정신대로 가시게 됐습니까 네 저는 그때 나이 16살인데 헐벗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원피스 한 번 하고 참 구도한 거를 갖다 줍디다 그래서 그걸 주민서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그때는 뭐 그 한도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꼬임에 넘어가셨군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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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